뭐 해보고 싶네요. 뭐가 없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러브라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직장 상사같은 느낌이고 직원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러브라인이 되겠죠 그래도 당연히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었네요 해보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발연기는 사실 하면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오버스럽게 못해야되는지 아니면 진실성 있게 못해야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진짜 못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그런 발연기들을 평소에 연습을 하다보니까 실제 연기하는데 기장에는 살짝 말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잘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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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